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망치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꼬여버리는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요. 오늘은 도쿄대 의학 박사이자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네고로 히데유키가 전하는 아침 습관을 배워보려 합니다.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해야 남은 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으로 언제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생존에 유리한 리듬은 유전자가 정한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시간표는 과연 어떻게 정해졌을까?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듯 보이지만 실은 우리 몸 속 유전자가 정한 것이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 속 세포 핵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가 들어 있다. 염색체에는 약 2만 2천 개의 유전자가 있으며 그 중 시계 유전자가 최적의 시간표를 정한다. 시계 유전자는 종류만 20가지 이상 존재하며 각각마다 시계 단백질을 만들어 그 양을 증감함으로써 체내에 시간을 새긴다. 하버드대학교 의학부의 동기이자 친구인 찰스 차이슬러 교수의 연구에서 사람의 체내 시계는 하루 24시간 11분의 리듬을 새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전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포 내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심장과 혈관, 위, 장, 간장, 신장, 피부 등 모든 세포가 시계 유전자에 따라 최적의 스케줄대로 시간을 새기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 몸의 시간표를 이해한 후 지킬 것들을 해나간다. 60조개나 되는 모든 세포에 시계 유전자가 있고 하나의 세포 안에 시간표를 정해주는 시계 유전자가 20종류 이상 있다는 점은 우리 몸의 시간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식사, 수면, 운동, 업무 등 생활 속 모든 활동은 시간에 따라 효율과 의미가 달라진다. 동일하게 7시간 동안 잠을 잤어도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날 때와 새벽 3시에 잠들어 10시에 일어날 때는 수면의 질도 다르고 전신세포의 재생 능력도 달라진다. 또 간식이 당길 때 오후 3시에 먹는지, 저녁 9시에 먹는지에 따라서도 같은 음식이지만 체지방으로 남는지 안 남는지가 달라진다. 물론 하루뿐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습관이 되어 매일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생긴다. 자신의 체내에 있는 시계를 의식해보자. 이처럼 다양한 행동과 활동에는 최적의 시간이 존재한다. 우리 몸의 시계를 먼저 인식한 후 그 중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라면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찾아보고 실천해보자. 단순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이 시간대에 이 행동을 하면 좋은지 의미를 짚고 넘어가면 실천 도중 혹여 그 시간대에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는지 대신 무엇을 해두면 괜찮아질지를 파악하게 된다. 체내 시계가 어긋나면 사회적 시차증을 일으킨다. 생체 리듬이 어긋날 때 생기는 전형적인 컨디션 난조는 시차증이다. 시차증이 발생하면 피곤하고 졸린데 잠은 오지 않는다. 낮에는 멍하게 지내며 권태감을 느끼거나 머리가 무거운 상태가 지속된다. 시차증은 시차가 있는 나라로 이동할 때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고 주말에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는 등 체내 시계가 새긴 리듬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어갈 때 시차증과 비슷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를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한다. 일상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생긴 만성적인 시차증을 방치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며 인지 기능,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친다. 실제 시차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시차증이 한 번 생기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1시간 어긋난 상태를 수정하는데 적어도 하루가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우선은 생체 리듬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체내 시계가 약간 어긋났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신경 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실천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질책하는 대신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준비하자.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100가지 행동 비결을 소개한다. 이렇게 많은 항목을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다. 꺼내들 카드가 많으면 선택지도 넓어진다. 선택지가 넓어지면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찾기 쉬워 도전하기에도 좋다. 게다가 부담없이 실천할 만한 행동을 선택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춰 진행해 볼 만하다. 또 지금의 나에겐 필요 없는 카드라 하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 나 자신은 체내시계에 새겨진 이상적인 생활을 하며 미토콘드리아의 호흡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실은 그렇지 않다. 연구를 위해 해외에 다녀오거나 해외에서 보고받는 일도 많아서 실제로는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으로 흘러가기 쉽다. 그 와중에도 꺼내될 만한 카드와 도움이 될 카드를 선택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일 없이 활동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초기화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체내시계를 크게 교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우선 체내시계가 하루 중 가장 초기화되기 쉬운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생활 리듬에 따라서도 하루 중 아침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심신을 가다듬는 첫 번째 단계로 아침 활동을 다시 살펴보자. 이제부터 각 행동 비결을 소개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다. 하루를 24시간 11분의 리듬으로 새기는 체내시계 어긋난 리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빛이다. 아침에 햇빛을 쐬면 24시간 11분의 체내리듬이 11분 되감하자 24시간으로 재설정된다. 체내시계가 재설정되지 않은 채 11분 넘는 사이클로 계속 움직이면 어긋난 상태가 쌓여간다. 어긋난 상태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바로 빛이다.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가 왕성해진다. 또 아침에 가장 먼저 쐬는 빛은 약 15시간 후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늘어나도록 설정 스위치를 눌러준다.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아침 햇빛을 쐬는 습관을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기화에 필요한 빛은 2500룩스 정도면 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더라도 창가에 잠시 머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맑은 날 바깥에 있으면 2만에서 10만 룩스 흐린 날이라도 1만 룩스 정도는 된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명을 이용하자. 아침 햇살이 체내식의 초기화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해가 들지 않는 침실에서 지내는 사람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로 어두울 때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다. 체내식의 초기화할 빛이 꼭 태양광일 필요는 없다. 인공적이라도 밝은 빛을 받으면 태양광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가정집 조명은 꽤 밝다고 해도 500에서 800 룩스 정도라서 리셋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때는 타이머 조명과 같은 기기를 이용해보자. 원하는 시간과 알맞은 밝기를 직접 설정해서 빛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출근길 편의점 조명은 1000에서 2000 룩스는 되니 이곳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취침 전에는 되도록 강한 빛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깊은 복식 호흡으로 몸속부터 상쾌하게 깨운다. 커튼을 열고 햇빛을 쐬면서 양손을 위로 쭉 올려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심호흡한다. 잠든 사이에 수축한 등 근육을 기분 좋게 스트레칭 해준다. 아침에는 근육이 전반적으로 경직되는데 특히 등에 있는 광배근과 승모근 같은 큰 근육이 많이 굳어있다. 근육이 굳은 상태에서는 가슴을 활짝 펴기 힘들어서 호흡도 깊게 하지 못한다. 몸을 쭉 느리면서 심호흡하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근육이 적절하게 자극받아 현류가 좋아진다. 호흡도 한결 편해진다. 심호흡할 때는 배를 부풀리며 코로 숨을 마시고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코로 숨을 내쉬려고 의식하자. 1부터 4까지 세면서 마시고 마실 때보다 두 배 더 길게 1부터 8까지 세면서 내쉰다. 아침부터 횡경막을 제대로 움직이면 세로토닌 생산이 촉진되어 자율신경도 균형을 이루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위장 스위치를 켠다. 자는 동안 물 한 컵 정도의 수분이 땀과 호흡을 통해 체내에서 빠져나간다. 방광에 쌓인 오줌까지 포함하면 약 500cc의 수분을 빼앗긴다. 수면 중에는 수분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약간 탈수 상태에 놓인다. 게다가 아침 시간대는 체내 시기에 따라 혈액을 굳히는 호르몬의 활동이 강해져 현류가 정체되기 쉽다. 되도록 빨리 혈액과 몸 속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 주자. 텅 빈 몸 안에 들어간 물 한 잔은 체내 세포를 수분으로 채워준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 중의 휴식 상태였던 위장을 움직이는 스위치 역할도 해준다. 몸 속에서부터 활동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어 대사가 높아지고 배뇨와 배변 활동도 촉진된다. 수면 중에 쌓인 독소도 확실히 제거되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상온의 물이나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싶은 날에는 뜨거운 샤워로 뇌를 각성한다.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어쩐지 몸이 나른하고 머리도 맑지 않고 기운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샤워를 해 온몸에 따뜻한 자극을 주자. 그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휴식을 돕는 부교감신경에서 활동을 돕는 교감신경으로 쉽게 바뀌어 나른한 상태에서 확실히 깨어나게 된다. 온도는 약간 뜨겁다고 느낄 만한 40에서 42도가 이상적이며 씻는 시간은 2, 3분 정도면 충분하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흐르게 한다. 림프의 흐름에 따라 샤워기 수압으로 마사지하듯이 흐르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또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디톡스 준비가 된 상태다. 수면 중에는 세포가 재생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은 어서 세포 밖으로 배출되길 기다린다. 뜨거운 샤워로 전신에 골고루 자극을 주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세포에 남은 노폐물이 땀과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된다. 몸속 세포에서부터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활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섭취한 지 약 15분 후에 흡수되기 시작하고 교감신경에 자극을 주면서 몸을 활동적으로 바꿔준다. 아침 커피는 나도 반드시 챙기는 습관 중 하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잠에서 막 깨어난 후 커피를 바로 마시면 안 된다. 카페인은 위를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소화할 음식물이 전혀 없이 위산만 분비되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위산 과다 증상이 생기기 쉽다. 아침 커피는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루에 세 잔까지만 마시는 것이 좋다. 나는 낮에 커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준비를 하고 저녁 이후에는 커피 대신 카페인이 적은 녹차나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 차를 마신다.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먹는다. 식사는 영양 보충 뿐만 아니라 체내 리듬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평일과 휴일에 식사 시간이 다른 사람이 많은데 아침을 먹는 시간대는 기상 후 1시간 이내가 이상적이다. 60조개에 달하는 전신의 모든 세포에 식의 유전자가 있어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 나날이 뒤로 늦춰지는 11분을 재설정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이러한 식의 유전자를 지휘하는 역할은 식요차상핵에 있는 부모시계가 한다. 식요차상핵은 눈 속 시신경 바로 뒤에 있으며 눈에 들어간 빛은 눈 안쪽에 있는 부모시계에 도착한다. 빛이 눈에 닿은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면 부모시계와 전신의 자녀시계가 연동해 활동한다는 사실이 근래에 밝혀졌다. 아침 식사를 해야 비로소 자녀시계에 도착한다. 아침 햇살을 받아 부모시계가 초기화되어도 60조개 세포에 존재하는 전신의 자녀시계에 다 전달되지는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배시계다. 배시계는 간누의 시상하부 베네측에게 존재한다. 식사 주기에 맞춰 배시계가 활동하고 주기적인 식욕과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며 자녀시계들의 리더 역할을 한다. 기상 후에 빛을 쐬고 1시간 이내에 식사하면 배시계도 초기화되면서 부모시계와 자녀시계가 서로 협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일어나서 몇 시간 뒤에 식사하면 자녀시계의 리듬이 부모시계와 협력하기 어려워져 서로 어긋난 상태에서 시간을 새기게 된다. 체내 시계를 정확하게 새기려면 시계 유전자에 식사라는 자극을 주어 자녀시계의 리듬을 잘 맞추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몸은 근육과 내장의 움직임이 둔하고 눈을 뜨고 있어도 아직 반쯤 잠든 상태다. 이때 아침 식사를 하면 약 1시간 반 이내에 섭취한 영양소가 간장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아침 식사는 영양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몸 전체가 깨어나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몸은 활동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부모시계와 자녀시계가 함께 움직이는 동안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도 잘 이루어져 아침부터 제대로 대사를 높이고 온종일 생체 리듬이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낸다. 아침에 섭취한 단백질은 하루 활력의 원천 일어나자마자 단백질 섭취라니 너무 과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오히려 아침에 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장기와 면역기능 심신을 가다듬어주는 호르몬의 재료로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다. 단백질 섭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몸은 수면 중에 근육이 분해되어 혈중 단백질을 확보하려 질 정도다. 저녁 시간에만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균일하게 섭취하면 근단백질 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모든 영양소가 부족하지만 특히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이 고갈된 상태다. 달걀 또는 치즈, 요구르트, 우유, 두유, 프로틴 영양제 등 먹기 편한 음식을 골라보자. 이러한 단백질 음식에는 트리프토판과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트리프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스트레스 완화로도 이어진다. 아침에 먹는 습관이 없던 사람은 과일부터 시작해보자. 아침 식사는 체내시계의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에 걸으면 안 된다. 게다가 아침 식사를 확실하게 챙기면 하루 에너지 대사도 좋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침을 먹지 않았거나 아침에 식욕이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차리려면 부담이 클 것이다. 우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부터 도전해도 괜찮다. 막 일어났을 때는 전날 저녁 식사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이제부터 시작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 과일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해준다. 또 비타민 종류도 풍부해 몸이 기아 상태에 놓인 아침에 먹기에도 좋다. 우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자. 그렇게 하면 체내시계가 잘 조절되고 자율신경과 위장을 비롯해 온몸이 제 역할을 바르게 해낸다. 올빼미형은 괴롭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초기화 체내시계는 항상 시간을 새긴다. 그래서 몇 시에 자든 밤을 새우든 아침이 되면 몸은 어느 정도 각성모드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무리 체내시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 해도 실제 생활 리듬이 본래 유지해야 할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면 항상성이 교란되어 체내시간과 실제 시간에 괴리가 생기고 만다. 아침은 체내시계를 초기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초기화를 위한 주요한 행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아침 햇빛 쐬기 아침 식사 반드시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다. 이상적인 수면시간은 7시간이다. 일반적인 생활에 적용하자면 밤 11시에서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가장 좋다. 하지만 체내시계는 초기화할 기회를 놓치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생활 스타일이 점점 올빼미형으로 바뀌며 일어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진다.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기는 쉬어도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인간의 생리 기능과 체내시계 구조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괴롭더라도 우선은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서 잠을 자겠다며 그래 오늘은 빨리 자자 라고 마음 먹어도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밴 상태라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 자겠다고 마음 먹어도 사람은 의지만으로 잘 수 없다. 이럴 때는 하룻밤 정도 잠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일단 일찍 일어나보자. 평소보다 노력해서 한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면 가장 쉽게 체내시계 리듬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마음 먹은 대로 잠들기는 어렵지만 알람시계를 활용해 강제로 일어나기는 가능하다. 어쨌든 일어나서 활동하면 그날 밤은 순조롭게 일찍 잠들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들 하지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다. 취침 대신 기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같은 목적이라도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본다. 지금까지 체내시계를 조절하는 3대 행동을 안내했다. 업무상 일어나는 시간이 제각각이거나 수면시간조차 만족스럽게 확보하기 어려운데 기준이 너무 높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습관으로 형성해 아침 루틴을 만들어보자. 사실 빛과 식사 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은 다소나마 체내식의 리듬을 맞춰주는 요인이 된다. 세수, 양치질, 머리 말리기, 식사 준비하기, 아침 뉴스 보기 등 이 모든 동작이 외적 자극이 되어 체내시계의 리듬을 조절한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일식으로 아침 루틴을 정하고 되도록 같은 시간대에 같은 활동을 해보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자요.